아.. 진짜 캠 오랜만이라.. 자 일단은 제가 왜 오랜만에 이렇게 캠을 켜게 됐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생신이시라 제가 오늘 미역국을 만들려고 합니다! 와~~ 그래서 오늘은 평소 방송과 다르게 쿠팡을 할 거고요 이날을 위해서 미역국 만드는 덕을 공부해왔어! 아직은 드립 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함부로 못 치겠잖아 단박씨.. 단박지 패드립 이거 어떻게 먹었네? 엄마~~ 짜잔~~ 이제 꽂았으니까 저는 이제 뿌리킬 수 있어요 오~~ 일단은 냄비 이렇게 두고 자 첫 번째 미역국 만들기! 참기름을 부어준다! 그 다음에 고기를 넣어.. 뭐야 고기 다 넣어야 되나? 다 넣는 건가? 야 근데 찾은 게 안 보여! 나 뭔가 올라오고 있는데 맞다는 거 같아요 난 고기 좋아하니까 많이 넣었고 다 넣어갖고 이거를 조리해 주는 거야 이제! 와 이러니까 좀 약간 요리받았지 않아? 나 미역국 처음 만들어 봐! 그리고 네비역에 이거 듣다가 맘에 넣어야 됐던 거 같아 맘에 넣자 빨리 넣어 하늘은 내가 열일까? 우와 이거 봐! 멋있지? 뭘까 안 넣었나요? 진풀로 제발 진풀로 제발 진풀로 제발 진풀로 제발 진풀로 제발 진풀로 진풀로 아 제발 진풀로 아 오케이 오케이 제발 진풀로 야 이 양도 맞지? 오 냄새 쩐다! 이 냄새 다 되는 거 아니야? 고기 거기다 읽은 나 우리 엄마한테 컵 미역국 뿌려드리는 거란 막이야 내가 우리 엄마가 평소에 나 요리 못하게 해갖고 야 포즈야 나가! 어머 어머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냥 죽는다 진짜 자 이제 여기서 자 이거 미역 넣겠습니다 미역 자 미역 넣어주고 어디가 어디가 어머니 문 좀 열어주실래요? 저 감상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넣는 건가? 다 넣었어 다 넣는 거 아냐? 다 넣.. 아 엄마 나만 밀어 괜찮아 나만 밀어 엄마 제발 나가주면 안 돼? 엄마가 장난감으로 무인함 이제 물은 언제 넣어야 될까? 지금 못해 지금 먹는다 자 물 한 요정도만 넣자 자 멈춰 해봐 멈춰 얼만큼 넣어? 아니야 나 공부했어 나 알았 원래 색깔이 이렇게 진한가? 아 물 조금만 더 넣을까? 아니 내가 아는 미역국은 이렇지 않은데 미역찌개 아 미역찌개라니 미역국 다 된 거 아니야 이정도면? 엄마야 어때? 물 더 넣어야 되지 않니? 물 더 넣을까? 응 이거 나 공부만 먹어보고 싶은데 끓어야 먹지 아직 안 끓어야 돼 어 아직 먹으면 안 돼? 아 오케이 알았어 물 조금만 더 넣어야 돼 더 넣어야 되나? 어머니 일단 도망치세요 아 아 아 기다려봐 살리고 있으니까 빰빰 빠라밤 선생님 환자의 상태가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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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까보단 나은 것 같은데? 간장 많이 안 넣었어 이 정도 넣었구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지 드세요 맛있겠죠? 나 끓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고유를 채우마시오 당장 편의점 가서 비비고 미역국 사오는 게 더 낫겠어요 아이 괜찮다니까 색깔 봐봐 색깔은 괜찮아 인사해 내 친구야 내 새친구라고 해 근데 간장 이렇게 주친 거는 이유가 있어 잘 넣으라고 주친 거 아닐까? 어떻게 해야 거의 다 뜨는 거 같은데?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시각 오후 22시 25분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아직 무슨 소리세요 먹어볼까?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빠? 오빠 알았다 오빠는 여기다 갖다 줘야지 야 한강만 줘봐 어 나한테 줘 근데 미역국 색깔이 왜 이래는데? 아니 색깔이 왜 이래? 걱정 말아 걱정 말아 다 먹어야 돼요 걱정 말아 아니 근데 이거 위생 상태가 아니 님들 이거 보여요? 이거 위생 상태가 왜 이래이지? 그만 줘 그만 줘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짜잔 스타벅스 빨대 여기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배불러서 많이 안 먹을래 나 이렇게 먹을래 나 배불러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나 이런 미역국 처음 먹어봐 나 이런 미역국 처음 먹어봐 정말 아니 무슨 바닷물 마시는 느낌 나는데 무슨 약 먹는 거 같아 물 이만큼 남았어요 이게 좀 괜찮겠지? 이거 끓은 다음에 엄마한테 한번 가져다 줘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물 많이 먹어서 괜찮겠다 어 끓는다 이제 어머니한테 이거 드려야겠다 한번 볼래? 짜잔 양아지가 만든 미역국 먹을 사람 손 파이 다 끓었다 엄마 엄마? 아니 엄마 유출 안 했어 엄마를 위해 미역국을 드릴거에요 고기 많이 건강국 야 야 이거 물을 봐 엄마 왜 채팅창에 불타는 거 같지? 전혀 아니야 억울해 자 어머니 여기서 드셔주세요 뜨거웁습니다 조심하세요 노코넘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소금국이다 아니 엄마 먹어봐 어때? 맞은 이들 그 옷장 더 먹으려고? 어? 뭔 소리 한 봐 저기 더 먹을래? 누가 이런 거 만들래 아니 엄마 생일이라도 돼 아니 엄마 생일이라도 돼 누가 이런 거 만들래 아니 아 미역국 만들라 아니 미역국이 아니라고 내가 한 번 또 먹어볼까? 응 아 아파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야 3인분 내놔 아무도 내 미역국을 좋아해 주지 않는데 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레시피대로 미역 볶고 고기 볶고 간장 먹고 물 넣고 그리고 아니 님들아 쟤가 그렇게 밀었고 이상하게 만들었을 돈에가 밀렸네 천원으로?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나? 뭐지? 아 뭐야 돈에가 왜 밀렸지?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그렇게 될지도 몰랐고 나는 요리를 시작했다는 것에 이해를 두려고 해 아무튼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 좀 갖다 놓고 올게요 정리는 해야지 저는 이렇게 할게 이상합니다 인사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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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새긴거지 인형이 나가자 우리 나가자 재밌게 됐는데요 잠깐만 이거 좀 끌게요 와 개 시원하다 하하하하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뭐 요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카페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이거 먹어줬으면 좋겠다 뭐 나 그대로 여기 노력할게요 아우 영수다 아 나 양노래 제일 어이없어 양노래랑 솔직히 아니 양노래 나보다 요리 못하거든? 뭐야 양노래 뭐야 기..뒤지실래요? 아니 야 나보다 요리 못 만든다고 했냐? 이걸 개 못만들잖아 님 니가 할 말이야 이..연금수랑 이거 가지고 님 야 너 왜 먹어? 님 라면도 못 끓이자는 어 바쁜데? 바쁜데? 합체로 한번 맞다있을까? 합체로 맞다있어? 맞다있어? 남매대전 해가지고 시식단은 엄마랑 아빠야 하하하 죽었다 내일 8시 따라와 그래 엄마 어? 엄마 없어 하하하하 하지마 아니야 엄마 엄마 시식단에 초청해졌습니다 아 박수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각자 재료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아 알아서 해요? 우리 대결하는 거로 예 알았어요 기졌다 네 좋아? 이거 쯤이야 뭐 울엄나 미역국 짱인데? 아빠 미역국 맛있지? 와 엄청 맛있는데? 그치 그치 맛있지? 양아지 미역국 아빠 좀 일찍 돌아가세요 와 엄청 맛있네 아 좋아 좋아 최고! 짱! 짱! 최고! 아 재밌다 재밌다 거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